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책을 완성할 생각을 했겠는가 내가 지피를 마무리할 것을 좀 마련해 주게 그래도 믿을만한 자에게 주신다니 춘추는 어떻습니까? 어떤 손님이 대인을 자꾸 뵙겠다면서 어디 계시냐? 네 어머니께서 공주님 한가하신가 봅니다 자네는 큰일이 났구만 문노공과 비담의 소식은 없습니까? 공주님의 뒤페가 있지 않는가 무슨 환사를 하는 것이야? 날 주군으로 모시겠다더니 영 자네 같지가 않네 정말 비담이 맞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주님